데뷔 초에는 이렇게 단독 콘서트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되게 큰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잃어가면서 어느새 월드투어까지 이렇게 성공해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월드투어 트와이스 라이츠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무대 위에 트와이스의 처음과 현재 미래라는 콘셉트를 저희에 대한 성장담을 담았습니다. 들려드린 적이 없었던 조금은 힘들었던 무대 뒤편의 이야기들도 담았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저희 연습생 자료까지 모두 담았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할리우드 뮤지션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저스틴 비버님과 함께 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엄청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던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계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하루빨리 진정되길 바라고 부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와이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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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